스킬 그냥 갑시다 스킬 채우지 말고 그냥 가자 이거는 꺼누프 바이든즈 가자 보석 안 죽을 것 같은데? 아 역시 미아인 괜히 맞아주고 아까 영웅 깔았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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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간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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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너무 빠른데 어? 아 카드 썼는데? 왜? 빠른 거 좋대요 카드 sokh's 옆으로 다와봐 옆으로 나와봐 아 왜 가드 안 써줘 전깃줄은 가드가 안 뜯다 그냥 점프하면 살았을텐데 괜히 가드 쓰겨나 이게 미아일의 단점이니까 굳이 가드를 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아 이거 하면 안 물려나 봐 무적긴가? 무적긴 아닌가? 무적긴다 서로 번갈아 쓰면 안 물려나네 가드 이거 가드 보여주나? 안죽는군? 보고싶은데 아니 아니 어허 잠깐 기다려보세요 한번 보고싶은데 이렇게 안죽을 것 같은데 안 나오냐 한번 보고싶은데 전깃줄이 안죽는거 보여주나? 아 칵 에이 에이 냐 가 내가 루트 데뷔지를 올리고 이 쪽 빨리 잡아야 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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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링이 안정적이긴 하다 보자. 보여줘. 아 역시. 단화가 되는 사기 캐릭터 아닌가. 그렇지. 소소하네. 소소하네.